하나손해보험 3월에 꼭 기억해야 할 이달의 영업 포인트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 가득 담은 원큐저 고지상은 지금 0.05인데 4월에는 3.05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3월이 진짜 마지막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라 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항추보면서 일반암이 3천밖에 안되는데 5천만까지 올렸구요 내열과 허위성 진단비도 500에서 10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이 조정되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성암 발병률도 1위 유방암 유방암 생식기암도 별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죠 그뿐만 아니고 하나 가득 담은 3.05도 비기행지형 상해 질병치료비가 당사 2개까지 2개까지 가입이 가능하구요 질병수입이 150 매외 1호종 1,8종도 동시에 보다 완벽하게 높은 안도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물론 보험료는 좀 더 나가긴 하겠죠 거기다가 유병자 전용 프리미어 헬스케어 서비스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하면 더 좋아진 로그앱을 통해서 1,2등급은 최대 38% 엣지손 보험 남성 여성 전용 보험 있죠 시그니처 그거 이상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다 등급 산출이 되면 3.15 알리움은 딱 3개만 고지하면 될 것 같구요 암린남비 3000만원 항아 3000 암통원비 30만원 40대는 5만원대 요게 준비하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3월 하나 가득 담은 1큐보험이죠 1큐보험 3월은 딱 1큐보험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3월에 1큐 1큐의 고지사항은 딱 한가지만 봐요 005 그래서 5년 이내에 암 그 다음에 심근경색 협심증 그 다음에 뇌혈관 뇌출혈 그 다음에 심장판막 강경화 이런거 5년 이내에 고지사항이고 나머지는 고지사항이 아니다 4월달에 뭐가 생겼죠 최근 3개월 이내가 생겼잖아요 최근 3개월 때문에 고지위반이나 보험은 못 받거나 그런 사람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005 보험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5년 이내에 암뇌심 내가 골라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1종은 암집중형 5년 이내 2종은 2대 질병형 5년 이내 뇌심 3종은 3대 질병형 그래서 5년 이내에 이거 보시면 암뇌심장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타사보다 저렴한 3대 진단비에요 60대 19,000원 근데 딥이고 메리츠죠 색깔 보면 3만원대 그래서 보험료가 약 36% 정도 일단은 3대 진단비가 좀 더 저렴하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 가득 담은 한큐보험이에요 70세까지 암, 뇌질환, 심장 진단비가 파격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알류무가 매우 쉽죠 005다 보니까 5년 이내 암뇌심 만 안 걸리면 프리패스라는 거죠 진단비 한도도 가장 큰 게 수술비 치료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일반함이 3000원 대 5000 생식감도 그대로고 유사함도 그대로고 뇌혈관이 한도가 올라갔고 허혈성도 올라갔고 나머지는 많이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죠 항암 방사소 약물 치료비 500 다미치람 500 혈전종의 치료비 1000만원 이렇게 중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하나 가득 담은 3엔 5도 복잡해요 하나는 정말 항추만 하면 돼요 하나만 묻는 1큐 지난달 섬유선종으로 만모토 수술을 했는데 패스예요 왜 5년 이내 암이 안 오르기 때문에 입원수들이 패스예요 가입안 그 고지상이 없어요 과도한 음주를 1년 전 강경화 진단받고 네 이런 거는 패스 이것도 패스고요 2년 전 고지혈증후 치료 신근경세 와서 시술 후 약 복용 이것도 다 패스 그래서 이거 두 개다 지금 강경화는 고지상 강경화는 고지상이고 고지혈은 고지상이 아니다 보니까 요거는 가입이 되고 위에는 일단은 가입이 안된다 그래서 안플랜 일반암은 3천에서 5천까지 유방한 생식기암은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습니다 유방한 생식기암은 신한첨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3천받고 나중에 또 다른암 걸리면 3천만원 중복해서 나온다 유산 진단비는 20%인 6백만원 2대 질병도 요렇게 3대 질병도 요렇게 그래서 보험료가 여성이 좀 더 저렴하긴 하지만 남성에 비해서 그래서 요렇게서도 준비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하나 가득담은 3호 면책사항 없이 급여 본인부담금 상해 질병치료비 면책 감액기간 없고 면책사항도 전혀 없다는 거 그래서 상해 질병 검사처방 난임 입원통원 치과한의원 임시출산 수술시술 정신과 선척성질환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실손과 중복보상이 되면서 보험기간에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상해 질병치료정금 그래서 매년 리필되기 때문에 천만원이면 천만원 천만원 천만원이면 천만원 천만원이면 천만원 천만원이면 천만원 천만원 천만원이면 천만원 그래서 암치료 상해 질병치료비 죄송합니다 암치료비는 제가 착각했는데 이거 이제 구간별로 200만원 뭐 300만원 500만원 천만원 합산해서 그 구간에 달성하면 그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건강체는 일반 신상보다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것도 기본적으로 그리고 하나 가득 담은 355 간편 보험이죠 그래서 뭐 수술비 하나로 다 모았어요 그래서 질병수술비 150만원 매회 1호종 1,8종 모두 가입하면 수술 하나로 정말 대박이라는 거죠 장군군조 206만원 드릴게요 1회당 한쪽 백내장 108만원 두개 같이하면 216만원 무릎인공관절 200만원 대장용조 108만원 스탠드사비수 2320만원 내열관 5,5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보험료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넘어갈게요 시간상 건강하면 더 좋은 하나 다들 아시죠 로그앱을 통해서 건강등급이 높으면 보험료 할인해드릴게요 3월에 333 플랜 333 플랜으로 첫번째는 로그앱을 통해서 건강등급 1,2등급 나오면 38%까지 저렴하게 그리고 표준형도 아닌 3,15 고진만 해도 표준형이나 유병자나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화는 3천 생식기화는 3천 절입사용 거렸어요 3천만원 받고 나중에 위암 거렸어요 3천만원 각각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만 있는 상품이 있거든요 자궁아미드 유방아미드 전립사아미드 위암 걸리면 진단비 한번 받고 끝 유산 600만원 항암방사약물치료비 3천만원 암치료비 통원비 30만원 네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암치처치료비 통원비도 2만원 그래서 5만원 6만원때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네 나머지는 없습니다 헬스케어 서비스인데요 건강이 더 좋은 그래서 월납 5만원 뭐 10만원 이렇게 해서 보험료 일정 금액을 납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납입을 하고 공동헬스케어에요 24시간 365일 전용 상담이나 지난별 명의 건강검진 설계나 우대 걷기 뭐 건강매거진 유행성 이런거 생채다이브 이런거 다 제공기가 이렇게 해서 다 우대줘서 따로 쉽게 콜센터 부르고 콜센터 상담해서 바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3호 전용 프리미엄도 있어요 간병인 지원도 있고 가사도우미도 있고 간호사 정기 안부골 만성 이런것도 5년간 보장이 된다 어린이는 뭐 여러가지 있어요 이렇게 하포 ADHL 그 다음에 선장판 뭐 이런거 KTS 우대하리 이런것도 다 유효기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3호 간병보험 뭐 7천만원 뭐 이렇게 가입이 됩니다 요거는 큰 그런거 아니니까 전화만 주시면 설계에 저희가 저렴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담보가 있다는거 뭐 예외지안도 이렇게 많다 뭐 600몇가지 있다 요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